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3학년도 수능 다형 20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두 함수 fx랑 지금 gx가 정의가 됐네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1,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라고 주어졌을 때 지금 ㄱ, ㄴ, ㄷ을 푸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처럼 일단은 ㄱ부터 한번 하나씩 그냥 구해볼게요. 해봅시다. 자, ㄱ, 1에 대한 극한값 두 개를 곱한 것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극한이란 건 우리 뭡니까? 1에 대한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에 대한 좌극한부터 1에 대한 좌극한, 그리고 리미트 x가 1에 대한 우극한에 해당하는 fx 곱하기 gx 값을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범위에 해당하는 fx와 gx의 값을만 적당하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1에 대한 좌극한. 자, 여기서 일단은 범위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얘를 좀 풀어 좀 써볼게요. 얘를 풀어 쓰게 되면 밑에 게 마이너스 1부터 x가 1이고요. 얘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가 x가 1보다 크다. 그리고 얘가 마찬가지로 똑같죠. 범위는 말과 1 사이, 얘가 x가 말보다 작거나 같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1에 대한 좌극한은 1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우리는 아래쪽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그냥 1이네요. 얘가 1이 되겠고 여기다 1을 집어넣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1에 대한 우극한은 위쪽에다 다 집어넣겠죠.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극한이니까. 그러면 위에 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아,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구나. 그랬더니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아, 그래서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1에 대한 두 개의 곱은 극한값이 얼마로? 마이너스 1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이제 니은 해볼까요? 자, 니은은 gx가 0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죠. 우리 그럼 연속성의 정의,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g1과 그리고 리미트, x를 1로 극한을 보낸 1에 대한 좌극한, 리미트, 1에 대한 우극한 그래서 gx 더하기를 구하시면 된다고요. 아, 0이군요. 0으로 가서 0. 0에 대한 좌극한, 0에 대한 우극한 그 gx 더하기를 구하면 되겠다. 갑시다. 그럼 g1부터 갑니다. g1이란 건 뭡니까? 아, 1보다 크거나 같은 눈이 들어가는 쪽에 이 함수값이니까 얘가 1이 되겠고요. 자, 여기다 0에 대한 좌극한을 집어넣으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1에서 0에 대한 좌극한, 즉 1에서 0, 1에서 어떻게 오냐면 왼쪽에서 온다라고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요? 0에 대한 좌극한은 0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오기 때문에 얘가 1에 다가가지만 1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이해를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면 limit x가 1에 대한 좌극한의 gx랑 같은 결과값을 갖는다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됐죠? 1보다 0보다 좀 작은 쪽에서부터 오고 있다. 그럼 1에 대한 좌극한은 뭐라고요? 지금 이쪽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겠다. 됐죠? 자, 이미 뭡니까? 두 개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불연속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것도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0에 대한 우극한, 1보다 좀 큰 데서 오니까 얘는 어떻게 이해하시라고요? limit x가 1에 대한 우극한의 gx로 이해해 보면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것은 이걸 따라가니까 얘가 1이다. 그래서 두 개가 마찬가지 다르다. 그래서 얘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다르니까 우리는 불연속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디귿 해볼까요? 얘는 틀렸고요. 자, 디귿. fx 곱하기 gx 더하기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냐? 마찬가지로 곱하기 꼴에 대한 연속성을 물어봤고 우리는 함수값하고 극한값만 좀 따져주면 될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f-1 곱하기 g0하고요. 그리고 limit x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우리가 fx gx 더하기 1을 따질 겁니다. 그래서 극한은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 여기 이렇게 좀 편할게요. 좌극한, 우극한을 좀 따져보겠다. 자, 갑니다. 그러면 f-1, f-1 어디다가 집어넣으라고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눈 들어가는 쪽.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에다가 g0은 뭐예요? 아, 여기 범위 안에다가 그냥 0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오케이, 얘가 0이 되겠구나. 됐죠? 여기서 좀 좋은 성질이 뭐냐면 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어차피 지금 0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범위나에서 여기로 들어가니까 이 좌극한이나 우극한 값들이 전부 다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fx-1의 좌극한이나 우극한,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위에 걸 따라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우극한은 아래 걸 따라가니까 얘가 1이 되는데요. 맞죠? 어떻게 돼요? 음, 곱하니까 0이 되겠구나. 됐죠? 그러니까 곱하기 꼴의 연속성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성질이 한쪽의 극한값 함수값이 0이 돼버려서 왼쪽은 그 값에서 불연속이지만 오른쪽이 0이 되면서 곱하기가 다 0이 돼버리는 그런 연속성을 만족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얘가 전부 다 0이니까 우리가 같으니까 얘는 연속이 되니까 아, ㄷ은 맞겠구나. 이렇게 하나씩 따져갔더니 우리가 연속성과 극한값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만족하는 다 ㄱ과 ㄷ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